자 다음에 모실 초대 가수님께서는 신이 내린 목소리의 주인공 자이언트 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진마 님이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자이언트 권 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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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늘어도 내가 잘 못 되니까요 알아내지만 그날도 오랫동안 그래서 나는 나랑 귀를 알지 못하여 내가 잘 못 되니까요 나랑 귀를 알지 못하여 내 가슴이 더 나아 내가 잘 못 되니까요 내 가슴이 더 나아 내 가슴이 더 나아 내 가슴이 더 나아 내 가슴이 더 나아 설치하여 내가 누워도 내가 잘못했을까요 그 맹치만 넌 날 오랫동안 흐면서 나를 떠나니뿌랄 아 잠깐만 괜찮아 떠나지 말라고 내 원도 못한 겁니다 아 말아주시는 뒷모습 보면 오래야만 하는 내 발을 못했지만 어쩔 수 없나 내가 미워요 내가 잘못했을까요 바라냈지만 눈나 돌었던나 그래서 나를 떠나니뿌랄 아 잠깐만 떠나지 말라고 내 원도 못한 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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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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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